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탑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걸 잡았냐면 저는 처음에 유숙이사에 나온 바로 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했는데 짜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처음에 봤을 땐 배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과부검이 미국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줄 알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막 해가지고 처음에 막 유심히 한번 보고 그랬는데 우선 잡아 뒀었거든요 근데 얘가 귀뚜라미를 진짜 한방에 제압해서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 안에 보관을 했는데 여기다가 알을 났어요 원기옥처럼 이렇게 큰 알을 났는데 와 우선은 과부검이 종류 이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읍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게 더 독특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직거미로 보통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봤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검색을 진짜 몇십 번 정도 해도 구호를 해도 안나오고 해서 굉장히 의문인데요 우선은 산란을 했습니다 자 보통 알을 이 과부검이과 친구들은 알을 낳으면 보통 300개에서 많으면 700개 까지 여기 안에 알이 있어서 부활을 하면 우글우글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은 독성이 세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먹이를 한번 귀뚜라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거미줄이 있는데 한번 걸쳐봐야겠어요 자 오늘의 귀뚜라미 우선 작은 친구를 한번 살포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플까요? 산란을 했으니까 배고프지 않을까요? 한번 사냥을 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오 뭐야 여러분 누쳐마자 반응을 보여요 귀뚜라미 순간 스친 것 같은데 스치면 사망이라고 하던데 인터넷 보면은 헐 독립까지 원래 배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알집처럼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알을 낳으면서 지금 배가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미줄을 내뿜으면서 지금 깃두라미를 감싸는 모습이에요 조금 있으면 고치가 되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왜 검색해도 안 나오죠?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우와 지금 독주입한다 독주입하는 거 보세요 이제 독주입을 하고 이제 유이 지금 기다리는 모습이죠 아 이제 사냥 완료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배가 여전히 크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검은 가부 거미가 있고 다음으로 붉은 등 가부 거미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친구들이고요 진짜 살짝 물려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인데 이게 한국에도 이런 가부 거미과들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전 어렸을 때 이거 직거미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겸사겸사 된 거 이 알집을 한번 부화시키도록 어미도 관리시켜주고 습도 조절들 좀 해줘가지고 나중에 우글우글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귀뚜라미를 완전 꽁꽁 메가지고 자 먹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작은 새끼뱀이나 좀 약한 뱀들을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서 잡아 먹기도 한다는데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? 자 오늘은 대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던 그 가부 거미인 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좀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 종류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고 혹시 외래종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좀 도와주세요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요시